사과와 오렌지는 프랑스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인 폴 세잔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세잔만의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한 그림 양식은 후에 피카소로 대표되는 입체주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895년과 1900년 사이에 그려진 이 작품은 캔버스의 유체 74 x 93cm의 크기로 현재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후기 인상파의 대표적인 화가인 폴 세잔은 나는 사과 한 알로 파리를 정복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가지 색깔을 보여주는 사과는 세잔에게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세잔 이전의 기존의 작물화는 소재 자체의 본질보다는 상징성이 강했고 실제와 같이 그린 작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잔에게 작물화는 대상에 내재된 본질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세잔은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 모든 사물을 원기둥, 원뿔, 구어 같은 기본적인 형태로 해석하였습니다. 세잔은 기존의 회화에서 보이던 원근법을 깼으며 눈에 보이는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지 않고 세잔만의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했는데 이런 그림 양식은 후에 피카소로 대표되는 입체주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과와 오렌지는 어수선하게 접힌 흰 테이블 뽀 위에 여러가지 색깔을 지닌 사과와 오렌지가 놓여있는 정물화로 흰 테이블 뽀는 짙은 붉은색부터 옅은 노란색까지의 사과와 오렌지를 더욱 두드러져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기존의 정물화와는 달리 테이블은 수평이 아닌 대각선으로 그려져 있고 왼쪽과 오른쪽 선이 연결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어수선하게 접힌 테이블 뽀는 흘러내리고 그 위에 놓인 앞쪽의 사과 접시는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끝에 놓인 사과 하나는 금방이라도 굴러떨어질 것 같이 불안정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뒤쪽에 오렌지가 담긴 솥은 그릇과 꽃무늬가 들어간 주전자는 옆에서 바라보는 시점인데 앞쪽의 사과 접시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과와 오렌지는 각 소재가 지닌 형태적 특성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옆에서 바라본 시점, 위에서 아래를 바라본 시점 등 다양한 복수의 시점으로 그려졌는데 이는 단일 시점과 원근법을 강조하는 기존의 서양 미술의 기준을 깨는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쏠리는 듯한 화면 구성은 기존의 정적인 정물화와는 달리 역동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앞으로 쏠리는 듯한 불안정한 구도에도 각각의 과일들과 그 배치는 매우 견고해 보여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공간감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세전이 각 사물들을 조화롭게 배치했기 때문인데 가운데 있는 그릇은 위로 솟아오르는 느낌을 주지만 아래 테이블 보는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줘 상승과 하강의 균형을 보여주고 사과는 좌우 양쪽에 균형있게 배치되어 안정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위적인 배치는 그린다는 것은 단순히 대상을 무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계 사이의 화음을 포착하는 것이라고 말한 쇠잔의 생각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